국내에선 3배 비싸네요 알리 추천 자동차용품 안녕하세요. 이 제품은 차량용 세차 브러쉬입니다. 이 제품은 셔닐 소재로 제작되어 부드럽고 효과적인 청소가 가능합니다. 길이 조절이 가능해 50cm에서 102cm까지 늘릴 수 있어 차량의 다양한 구석구석을 쉽게 닦을 수 있죠. 또한 15도 구부러진 디자인 덕분에 손목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차량 세차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활용할 수 있어 다용도로 쓰기 좋습니다. 무게는 가벼운 0.48kg으로 사용하기에도 부담이 없습니다. 차량 관리에 필수 아이템으로 추천드립니다. KAYSHION 위 자동차 좌석 메모리 등받이 머리 받침 목 베개는 장시간 운전시 필요한 완벽한 동반자입니다. 인조 가죽으로 제작되어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며 합성 선유 충전제가 편안한 지지력을 제공합니다. 요추와 허리를 효과적으로 지원하여 피로감을 줄여주고 자동차 내부 인테리어와도 잘 어울립니다. 인기 판매 제품인 만큼 많은 운전자가 만족하고 있습니다. 편안한 드라이빙을 위해 적극 추천드립니다. 이 제품은 자동차 센터 콘솔박스 패드 프로텍터입니다. 이 제품은 범용 팔걸이 패드 커버로 미끄럼 방지 기능이 있어 안정감 있는 주행을 도와줍니다. 부드러운 섬유 가죽 소재로 제작되어 손에 닿는 느낌이 매우 쾌적합니다. 특히 자동 장식 스타일링을 고려한 디자인으로 차량 내부의 고급스러움을 한층 더해줍니다. 팔걸이에 간편하게 장착할 수 있어 사용이 매우 편리하며 다양한 차량에 잘 어울리는 제품입니다. 실용성과 디자인을 동시에 갖춘 이 제품은 많은 운전자의 사랑을 받을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